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다들 이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어제 일 하던 거 어제 하던 거 오늘 마무리 해놓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컴퓨터 잠깐 하고 나서 이제 잠깐 하고 나서 이제 게임 게임 뭐 잠깐 하다가 이제 꺼가지고 끄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막 뭐 좀 하고 이제 영상 찍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저기 이제 마산에서 처음 왔다 갔다 하는 마산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를 소개해 드렸다면은 이번에 이제 창원시내를 다니는 이제 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창원시에 이제 네 창원시에 다니는 시내버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영상, 카메라 켰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이제 앞에 맨 위에 거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 그 마을버스 1번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1번 버스는 창원역에 있는 마을버스고요 이제 창원역하고 신저원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고요 이제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창원역에서 탈 수 있고요 창원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다 보니까 예 저도 이건 타봐서 좀 알아요 창원역에 가 창원역이라 이제 예전에 뭐 마을버스 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근처로 갈 일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버스보다는 이제 그래도 마을버스가 좀 나으니까 한승 한.. 한승 한.. 한승해서 가서 탄다고 그래서 이제 창원역까지 버스 타고 와서 이제 가서 탄 적이 있어가지고 목격버스 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조금 알죠 그리고 이제 저도 1번 같은 경우는 뭐 시간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예 창원역 가면 대부분 다 볼 수 있는 버스가 이제 일반적인 마을버스죠 두 번째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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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인데요 2번 같은 경우 창원역하고 유등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고요 이 버스 역시 창원역에 있는 이제 정류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정류장이 이제 버스 마을버스 서는 데하고 지선버스, 가선버스 서는 데가 달라요 그래서 마을버스 서는 데는 이제 그 조금 조금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류장이 지선버스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선버스 서는 데와는 거의 예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창원역하고 이제 유등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고요 이제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마을쪽으로 가는 버스니까 시골에서 가는 시골 쪽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버스가 좀 작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마을버스들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오늘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제 3번인데요 제가 하다가 좀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이제 그 뭐죠 창원시내버스 소개 안 해주냐고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아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 드렸죠 어떤 분이 그분 말로는 그분이 자기가 창원시내버스의 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웬만한 버스는 다 아신다고 해야 되죠 어쨌든 3번 같은 경우는 세진테크원하고 진영 시위에 주차장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 뭐요? 지선버스인가요? 어쨌든 어쨌든 얘도 마을버스랑 비슷할 거예요 어쨌거나 네 세진테크원하고 이제 진영 왔다 갔다 하는 버스도 돼 있고요 진영 시위 주차장 저는 3번은 타본 일이 없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창원역은 아닐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7번 마을버스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창원역에서 볼 수 있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 7번은 저도 타본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창원역하고 창원역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뭐 아무튼 이제 좀 용암인가 뭐 아무튼 이제 창원역 창원역하고 창원역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예전에 거 타봤는데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근처까지 가서 볼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타봤어요 창원역까지 어쩜 아니죠 창원역까지는 그 다음 버스는 8번이고요 소개시장 들어가서 이제 본 적은 있거든요 창원역 소개시장이 어디냐면 구암동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네 좀 자체가 좀 길이 좀 험해요 길이 험하다기보니 길이 좀 좁아서 드라이가 조금 애매해요 기차가 한 대밖에 못 다일 정도로 길이 워낙 좁아 가지고 제가 저번에 262번인가 소개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일반적인 정도라고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 버스는 마을버스가 아닌 이제 10번대고요 음 대방 동성아파트 에서 북면을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같은 경우 창원시내에 있는 버스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창원시에 있는 이제 창원시에서 이제 말 그대로 북면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마산에서는 저번에 소개해드린 20번대 걔네들이랑 뭐 갔다 하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20번대는 마산에서 북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북면하고 마산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잖아요 그럼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창원에서 이제 북면 창원에서 북면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죠 10번대는 대부분 북면도 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예 10번대마다 이제 그것도 다르죠 그리고 다음은 11번이고요 이거 역시 10번이랑 똑같이 이제 출발하는 데는 똑같아요 대방 동산 아파트라고 그냥 목적지는 좀 달라요 아까 북면 10번이 북멍천이라고 했으면은 이제 11번 같은 경우 내봉천이라는 이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저보다 고수시면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으면 저보다 더 깔끔하게 어쨌든 그 다음 버스는 12번 역시 대방 동산 아파트에서 출발하고요 북면이 종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12번더 북면으로 가는 이제 차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10번대랑 이제 창원에서 10번대가 북면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면은 마산에서는 20번대가 북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은 13번이고요 13번 역시 이제 대방 동산 아파트 출발하는 데는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13번 같은 경우 이제 아산마을 입구로 가는 차장이 어디 있어요 전 타본 적은 없는데 제가 13번은 아니고 제가 10번대 중에 11번인가 10번인가요 네 제가 타본 적은 있는데 그때 그때 그 한서병원이라고 이제 창원시청 근처에 이제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갔을 때 한번 타본 거 같은데 저 13번은 제가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14번이고요 역시 대방 동산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네 버스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에 명촌으로 가는 버스라고 돼 있어요 어제 급하게 좀 재조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래요 네 어제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래요 네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방 동산 아파트에서 명촌으로 가는 버스로 돼 있고요 그 다음 버스는 15번이고요 창원역에서 초소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로 네 아무래도 알려진 거 같아요 알려진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렇게 되네요 창원역에서 이제 초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네요 아무래도 지선 버스겠죠 그 다음은 이제 17번 버스고요 이거는 불무산 종점에서 이제 북만 웅천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예요 창원시내니까 창원시내에서 아무래도 탈 수 있는 버스겠죠 이제 여기 마산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저기 마산하고 창원하고 버스가 다 다르다 보니까 노산 일부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은 30번 버스고요 30번 같은 경우는 대방 동성 아파트에서 북면 종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아마 북면 가는 버스 중에 하나 10번가 봐요 30번가 봐요 30번도 대방 동성 아파트 거의 10번대랑 똑같네요 위치가 하는게 그다음 버스는 31번 어 대방 동성 아파트에서 봄포 마을 회관으로 가는 버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30번대로 몇 번 타본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 제가 이게 탄 지가 제가 좀 오네 전이라 몰라 10년 전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몇 몇 년 전인 것 같긴 한데 10년 전인지 9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20살 되기 전에 몇 번 많이 타봐서 조금 알아요 그 다음은 32번 시내버스고요 어 대방 동성 아파트 말 그대로 이제 대방동.. 차원의 대방 동성 아파트에서 이제 상리 상리까지 가는 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스가 네 저 상리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 이름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잘은 모르죠 저도 거기 창원 저도 창원에 다 곳곳이 다 다녀보기는 본 게 아니라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스는 323번인데요 3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지가 총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전에서 북면 운청 가는 버스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전에서 죽 등 인가요? 아 죽동 죽동 무전에서 죽동 가는 버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저도 한번에 왜 이제 뭐죠 이제 출발하는 데는 같은데 목적지가 다르네요 이제 가는 데가 한쪽은 분며노천이고 한쪽은 죽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거 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좀 고수 고수 이라고 하시는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 다음 버스는 이제 34번이에요 34번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무전 바른 버스 여기 마산에서 45번이 하나 있죠 예 마산 경남대에서 출발해서 진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창원에서 진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에요 35번은 대방동산 버스에서 진영까지 가는 버스고요 그 다음 버스는 36번인데요 36번 같은 경우는 창원역에서 유동으로 가는 버스라고 나와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36번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안 가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안 갔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언제쯤이었나요? 저번달 2월달쯤에 한번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건 안가가지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때 이제 창원 홈플러스 간다고 110번 타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들어고요 그 다음 버스는 37번 버스고요 우성아파트에서 가술 가는 버스 중에 하나네요 지금 가술이라는 건 제가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 이제 지금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일인데요 이제 이대로 다녔을 때 이제 가술이라는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얼핏 들어봐서 가술이라는 데는 알기는 알죠 이름만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름은 제가 들어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 우성아파트가 아마 창원이겠죠? 아 동업 쪽에 있는 아 동업 쪽에 있는 아 그렇군요 제가 제가 실제로 전부 다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 있는 버스를 다 타본 건 아니지만 몇 개는 타봐서 조금은 아니죠 어느 정도 까지는요 어느 정도 까지는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버스들은 오늘은 이제 37번 1번부터 37번 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김해에서 창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버스들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진해에 있는 이제 버스 노선들도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또 창원에서 진해에 왔다 갔다 하는 노선도 또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분 말 듣고 이제 아 이걸 전부 다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전부 다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여러분 시험을 한테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거에요 제 영상 이제 댓글 달으신 분의 한 분이 창원시내버스 고수라고 하시니까 밑에다가 좀 뭐죠 이제 좀 디테일한건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뭐 말할 때 뭐 이제 잘못 말한게 있으면은 좀 고쳐서 좀 말해주시고요 어쨌든 오늘은 10개 소개해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버스들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게요 일부 버스 아직 남아있는게 많으니까요 저희 버스가 아직 남아있는게 많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제가 될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대탈출 보려고요 대탈출 시즌2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에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하니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뵈요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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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